보이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팀전 동료이자 중국인 멤버였던 한경과 만났다. 김희철은 4일 자신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, SNS, 계정에 한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. 사진에서 김희철과 한경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.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두 사람은 진밀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. 한경은 2005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해 중국인 멤버로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. 하지만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팀에서 나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 왔다. 한편 김희철은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 SBS 미운 우리새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. 김희철은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이와 함께 농사적 및 권리 야경에서 활약 중이다. 김희철은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онч 김희철은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이 28세기 히트송입니다. 런칭할 때 김희철은 JTBC 아는 형님은 형님을 비롯해 KBS 조이 70세기 히트송이 21세기 히트송이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